난산으로 이적하게 됐는데 와서 다섯 경기만에 이렇게 데뷔골을 놓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경기 나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후반전에 찬스가 많이 올 거라고 후반전에 준비 잘하자고 했는데 골을 놓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다음 경기도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연승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그런 날이 와서 너무 기쁘고 일단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 혼자 잘해서 넣은 게 아니고 팀이 잘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골 넣게 되어서 저희 팀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생각했던 세리머니가 있는데 이건데 이게 스펠링 A인데 안산이라는 뜻으로 계속 생각만 하다가 골을 못 넣었었는데 이렇게 세리머니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저희가 한 아홉 경기 정도 남았는데 계속 이 분위기 이 경기력 이어나가서 다시 하위권 탈출해서 플레이오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찾아서 승점 하나하나씩 쌓아서 꼭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.